국세청이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9월 6일과 14일, 21일 서울에서 각각 베트남, 인도, 인도네시아와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아시아 3국과의 릴레이 국세청장회의는 미중 관계 불안,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우리기업의 공급망을 보완, 대체할 수 있는 베트남, 인도,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현지 투자가 증대함에 따라 베트남, 인도,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각각 전자세정 혁신사례와 부가가치세 운영현황,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현황 등 우리의 우수한 세정 경험을 공유해 3국 국세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.